오늘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가는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인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고 그 시련, 그 어려움을 인내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늘 말씀 뉘앙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할 때 나한테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에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함이 완벽함이냐?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애초에 완벽하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성경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을 산다면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산다면 믿음의 시련을 당연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오늘 아침에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은 책이고요. 어쩌면 동화 같은 책입니다. 1922년에 영국에서 작가 마저리 윌리엄스가 쓴 베베틴 레비쉬라고 하는 헝겁토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림과 함께 만들어진 책인데 토끼 인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년 한 명이 생일에 토끼를 하나 선물을 받습니다. 인형 토끼를 선물을 받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토끼 인형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소년의 장난감 방에 토끼 인형이 들어가는데 이게 1922년 작품이에요. 굉장히 100년 정도 된 작품인데 그 안에는 왕궁 근위대 빨간 유니폼을 입은 인형들도 장난감들도 있고 또 이렇게 탈 수 있는 앞뒤로 흔들리는 말 장난감도 있습니다. 토끼 인형이 오자 아무 생명이 없는 이 토끼 지금까지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 토끼를 붙잡고 이 왕궁 근위대가 어떻게 우리 영역에선 생활해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또 말도 이 토끼 인형을 붙잡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토끼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말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지금 생명이 없지만 주인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면 너는 진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년이 침대에서 이 토끼와 함께 자고 놀고 그러면서 점차 이 헝겊 토끼가 토끼 인형이 생명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소년이 사랑할수록 소년에게 이렇게 자꾸 안겨서 함께 잠을 자고 놀수록 조금씩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질투심을 느껴서 근위대 장난감들이 토끼를 없애기 위해서 작전을 꾸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토이스토리라고 혹시 말하면 만화 아시죠? 이게 백년전 작품인데 토이스토리가 아마 여기서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 이 왕궁 근위대가 막 접근을 하고 탱크로 막 쏘고 그러는데 다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이 소년이 숲에 이 토끼 인형을 갖고 가요. 잠시 인형을 놓고 다른 데 간 사이에 진짜 토끼들이 이 인형 앞으로 옵니다. 아 이거 가짜잖아? 인형이잖아? 그럴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인형의 마음에는 나도 정말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 소년이 큰 병을 앓게 됩니다. 막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 의사가 갔다 다녀가면서 약을 주고 이 소년이 이 토끼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침을 할 때도 토끼한테 기침합니다. 뜨거운데 잠을 자는데 이 토끼를 꼭 붙잡고 잠을 잡니다. 결국은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때 의사가 와서 다 나은 아이한테 수거했다고 하면서 너가 잤던 침대, 네가 입었던 옷, 네가 만졌던 모든 것은 이제 다 없애야 된다. 얘기를 해줍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제 토끼는 어떻게 하나요? 이 토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의사가 네가 가장 많이 기침하고 가장 붙잡고 있었던 토끼부터 제일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또 다 버려야 된다고 해서 토끼를 밖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토끼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토끼가 아직 생명이 없는데 눈만 살아 있잖아요. 눈만 살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눈물이 딱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요정이 나와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얘야, 토끼야, 끝은 없단다. 시작만 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네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도 이제 진짜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생명을 줘서 진짜 생명을 갖는 토끼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해요? 좀 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서양에서는 부활절의 상징이 토끼이지 않습니까? 이 토끼, 죽은 줄 알았던 토끼가 다시 살아라는 이야기 속에서 요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끝은 없단다. 오직 시작이 있을 뿐이야. 끝은 없단다. 시작이 있을 뿐이야. 이게 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 우리를 진짜가 되게 하는가예요. 여긴 두 가지가 진짜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가 되어갑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주님과의 사랑 없이 믿으면 진짜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쓰임을 받으면서 진짜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토끼가 진짜 토끼가 아니었지만 인형으로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쓰임을 받을 때 주인 소년이 그 토끼를 안고 거기에 기침하고 그거를 붙잡고 놀고 그럴 때 얘가 점점 진짜가 되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 결코 굉장히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말, 우리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역이라는 말이 멋지게 들리지만 우리 군대에서도 사역이라는 말 쓰거든요. 잔디 사역. 뭐예요? 멋지게 잔디 사역이지만 가서 잔디 뽑으라는 거잖아요. 다 사역이에요. 사역이 일이라는 말이지 아닙니까? 사역자가 무슨 말입니까?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봉사가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쓰임을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역자와 일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기에는, 말할 때는 목자, 로맨틱하죠. 그러나 그건 정말로 이 시대가 잘못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목자는 정말로 더러운 일들,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럽게 일을 하고 힘든 일들을 다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목자가 되는 것은 그냥 한번 목자의 옷을 입고 사진 찍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양을 알고, 양의 피로를 섬겨주고 양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양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희생하는 일입니다.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정말로 온전해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거나 일시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련에 잠깐 갔다 오면 진짜가 되느냐 진짜가 되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견디고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거기서 진짜가 되어가는 온전해지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능력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오직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으로 온전해졌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가 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래 걸렸고 정말로 나중에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그들은 진짜가 되어 갔습니다. 능력만으로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이틀만으로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어떠한 능력 속에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힘든 가운데도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정말 사도들처럼 순교의 길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 위에서 나를 내어놓는 온전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은사를 얻고 타이틀을 얻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복받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습니까? 우리 21세기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떤 회사를 가보십시오. 물론 사장님이 교회 다녀서 사장님이 안수습사님이어서 회장님이 장모님이어서 조금 나은 회사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디를 가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환란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시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핍박과 손해를 한번 봐보시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면 그때 우리가 진짜로 변해가는 것이죠.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책으로 엄마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곰 10마리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예전에 여러분 우르사 광고 보셨어요? 곰이 막 엎여 있잖아요. 엎고 막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한 10마리쯤 얹혀져 있는 것처럼 저도 오늘 새벽에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민이가 화장실 간다고 깨워가지고요. 아빠 미안한데 미안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아빠 미안한데 화장실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면서 오늘은 일찍 깨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새벽 예배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은 진짜로 힘든 거거든요. 20분이나 일찍 일어났으니 제가 얼마나 오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부모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배고프고 정신없지만 아이의 음식을 챙기는 것 이런 희생이 진짜 엄마를 만들어갑니다. 그냥 애만 낳았다고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고상한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일 다 시키고 그냥 애만 끌어안는다고 엄마가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힘들 때 울면서 그 아이를 붙잡을 때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함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너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네가 쓰임을 받아야 진짜가 된다고 말을 해준 것이 말인형이에요. 이게 흔들거리는 의자 같은 건데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줘요. 말이 꼬리가 별로 꼬리털이 다 빠졌어. 그러면서 말이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진짜가 되어갈 즈음에는 털이 다 빠질걸? 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진짜가 되어갈 즈음에는 네가 털이 다 빠질걸? 그 말을 하는 그 말도 그 말을 하는 말도 꼬리털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소년이 그 말에 꼬리털 잡고 일어나면서 꼬리털 빠지고 꼬리 흔들면서 꼬리털 빠지고 장난치면서 꼬리 흔들면서 꼬리털 빠질 때 꼬리털은 빠졌지만 그 말은 오히려 진짜가 되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몸을 다 갖고 건강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곱게 있으면서 진짜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되었을 때는 어쩌면 이는 다 빠지고 머리털도 다 빠지고 고생해서 무릎에 힘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어쩌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끼가 아까 얘기로 돌아간 겁니다. 갑자기 다른 토끼가 아닙니다. 토끼가 병을 앓고 있는 소년의 기침을 받아 냅니다. 지금도 콜록콜록 하신 분 계시는데 힘들어하는 소년의 뜨거운 몸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 토끼는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버려지지만 눈은 이미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토끼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와야 진짜 무엇인가가 생겨납니다. 그 눈물에서 싹이 트고 요정이 나와서 토끼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형이상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야구보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야구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어쩌면 우리의 꼬리털이 다 빠지고 누군가의 기침을 받아내고 누군가의 외로움의 자리에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끌어안고 지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그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곳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시련과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털은 조금씩 빠져나가겠지만 우리의 나이는 조금씩 먹고 가겠지만 우리의 힘은 조금씩 약해질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진짜가 더 되어가는 더 진짜에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모두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